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빛에 의지하여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하루를 마치며 우리 영혼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가 우리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케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날로 풍성하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걸어가는 이 길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간약한 육신과 마음이 지쳐 낙심될 때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나의 곁에 계심을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탈진하여 죽기를 간청하였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신 주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주신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소리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세미하고 부드러우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 음성 따라 오늘도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막 태어난 새끼들을 벼랑 아래로 몰아가듯 주님은 우리를 때로 벼랑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날개짓을 통해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주님의 큰 뜻임을 깨닫습니다 혹시나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독수리의 어미이듯이 그래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를 펴받아내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 나르듯이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또한 안전히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직부로부터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부서마다 다음 리더십을 선출하고 새로운 봉사자를 찾느라 분주한 일정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워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나님 주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힘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수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모든 성도의 가슴마다 봉사의 열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부정맥 시술을 받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젊은 나이에 암 치료 받느라 아들의 마음과 봄이 많이 상했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큰 치료의 기간을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는 시술을 통해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더욱 건강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산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염려되는 순간도 많았고 위기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드디어 오늘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순적하게 출산케 하옵소서 신비로운 탄생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갑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온 권사님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 얼마 전 부상을 당해 엄지발가락 수술을 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당뇨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더 많은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속히 아물고 더 이상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나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활랄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우리로다 참으로 여왁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요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을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공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내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고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여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가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의 일을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누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느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마진편 모합당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으로 주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마진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도 제법 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혁한 세대가 되었고 또 그들이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기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 질투가 그 미워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민족들을 포기하면서 질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1차적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1차적인 심판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숙고를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그렇게 망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것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숙고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대단하냐 다른 백성들이 좀 나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망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존재들이 또 이방의 백성들이 아니냐 자 이게 참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또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기 이것이 내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또 다른 민족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고 같은 독을 가지고 있는 더 나쁜 어찌 보면 더 악독한 그런 존재들 아니냐 아예 독 자체가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을 지금 향해서 진노하고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은 더 못되고 더 사실은 독이 더 가득한데 가득한 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 세상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만을 따르라고 나만을 따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고 질투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다가 보니까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민족은 또 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악독 그 자체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내가 손을 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미결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아직 열고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지금 죄가 중화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생겨난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고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킨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악한 민족들 이 독이 가득한 민족 아직도 내가 이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미결 상태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 미결 상태란 말은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돌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전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일단 봉해두신 겁니다 이 너무나도 악독한 이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봉해두셨다 아직 미결 상태로 두셨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스라엘만 혼낼 거냐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도 여기서 이제 35절부터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 민족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방 민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4절부터 이어지는 그들 이 독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바로 그들 그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35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활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해결할 거다 아주 미결 상태고 봉해져 있는 상태지만 그들이 실족할 이방 민족들 원수들이 또 실족할 때에도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그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이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이란 표현으로 이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다시 수정되는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길만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은혜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다시 한번 숙고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내 백성은 결국 내 백성이구나 내 자식은 내 자식이구나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는 건데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란 말은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 자녀라는 의미도 함께 지금 앞서서 계속 자녀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기 자녀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서는 영어로도 절지라는 말이 쓰여지긴 했지만 여기서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서는 판단이지만 이 판단은 판단을 해서 어떤 벌을 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옹호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은 내리지만 좋은 쪽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옹호하시기로 판단을 하신데 좋은 쪽으로 판단해 주시기로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걸음도 나아가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 맹렬히 불타는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려고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모든 그 죄악의 문제 이걸 다시 다시 숙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백성을 그래도 내가 판단은 하되 좋은 쪽으로 판단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죽일 듯 달려드시다가 사실 그 죽일 듯 달려드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 배신이 그렇게도 질투가 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다가가다 내가 내 자녀 내 자녀가 나에게 잘못한 걸 보면서 내가 이 자녀를 없애버리리라 하고까지 가다가 다시는 내 자녀라는 것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나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판결문이 나옵니다 언제 하실 것이냐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이 탈진된 것과 갇힌 자와 노인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 갇힌 자도 없고 그리고 노인자도 없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때 모든 것들이 다 탈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옹호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반역했는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정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시니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 라고 작정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섬기던 그 신 어디 있냐 나와봐라 나와보라 그래라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빈털터리가 되고 손이 다 다 이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탈진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들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그분들을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재물의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붓던 그들 그 신들을 향해서 좀 너희들 나와서 좀 도와보라 그래라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신이 실제로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은 지금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한번 소환해 봐라 있느냐 어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돕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바로 그다 나밖에 없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옹호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40절 41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지만 영원히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여기서 이 대적들이 누구일까 궁금해지면 이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결국은 42절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개를 삼키게 하리니 고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누군가와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금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또 다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1차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대적의 우두머리 중에 또 머리 머리를 자르시겠다 이게 뭘까 사실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의 머리를 치시고 왕들을 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신 다음에 바벨론 왕의 머리를 치셨는가 아수르의 머리를 치셨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 그런데 43절을 이어지면 이 말씀이 좀 더 묘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48절에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그런데 영어로 보면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민족이 왜 나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다른 민족들을 지금 치신다는 거 아니냐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국가들을 치시겠다는 말이고 그 우두머리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옆에 바로 나오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그러면 치시겠다고 해놓고 모든 민족들을 또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또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해서 70인년 같은 경우는 all nations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꾸어서 하느라 라는 말로 바꿨어요 하느라 즐거워하라 모든 민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치는 것이 더 잘 와닿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 다른 그 글에서는 70인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하늘로 해서 밑에 땅들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하늘과 땅들이 즐거워하라는 말로 이렇게 좀 더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는 여기를 너희 민족들아 all nations라는 말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43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우두머리를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하나님의 적대 세력 사탄이죠 이 모든 것의 사탄 그 마지막 정점에 있는 글을 치시겠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숨겨진 비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너희 민족들아 모든 나라들아 또 주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투성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은 그것보다 더한 독투성이고 이건 어떻게 할 건가 미완의 상태로 미결의 상태로 두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은혜의 결정 은혜의 결단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여우수와 누네 아들 여우수와 호세아로 되어 있지만 여우수와를 통해서 이제 읽어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44절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46절과 47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고천까지가 이제 모세의 노래의 일부였고 모든 내용의 전부였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계속해서 불려질 테인데 너희가 늘 생각하면서 원하는 바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곳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모세가 제일 처음부터 이슬비와 같다 내 말은 이슬비와 같다 단비와 같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도 또 분명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다 너희를 살리는 말이다 이 말씀으로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48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이 은혜로 바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바뀔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